안녕하십니까 정수나줌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올해 일입니다. 오늘은요 뽕나무버섯, 굵구버섯 따로 왔는데요. 굵구버섯은 안보이고 노루궁댕이 몇개 보고요. 드디어 가지버섯 민자주 방망이버섯을 만날 겁니다. 잠시만요. 우와 세상에 이야 싱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대공득 짱짱 우와 애들이 난리 났어요. 여보는 비루요. 마구마구 올라왔어요. 마구마구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야 진짜 깨끗하다. 얘들아 세상에 끝내주는구만 민자주 방망이버섯은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밑에만 자르고 낙엽 대충 띄고서요. 데쳐서 씻을 때 낙엽을 살살살살 이렇게 비비면 떨어지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야 줄줄이 줄줄이 기차여행을 하고 있었구나. 우와 줄줄이 줄줄이 어디까지 있나 한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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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있나 어디까지 있나 이야 세상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우와 밑등을 제가 지금 영상 담으면서 밑등을 못 자르니까 이렇게 이야 손맛 장난하니 우와 진짜 싱싱하다 아이고야 비가 오고 나면요 얘들이요 정말 빗물이 들어갔고 정말 대공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짱짱 진짜 짱짱해 이야 가시 펴도 정말 짱짱하네 야야야야야 또 어디 있나 또 찾아볼까요 아이고야 너희들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응 또 어디 있을까나 다시 벌레가 다 파먹었잖아 응 벌레들이 식사를 했어요 이야 여기는 이제 올라오네 이거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보자 보자 또 어디에 있을까나 어 뽕랑아버섯이다 이제 올라오고 있네 이야 건조갖고 얘들이요 크지를 못하네 이야 그러자네 후 후 후 후 가야 된다 크지를 못해 크지를 못해 크지를 못해 크지를 못해 이야 이제 이게 끝인가 봅니다 끝인가 봅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정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점심 맛나게 되십시오 언제나 사랑하더래요 안녕!